종합경제미디어 이데일리가 국제비즈니스 금융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.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제 막을 열었습니다. 컨퍼런스는 한국, 베트남이 여는 디지털 금융, 혁신 그 이상을 넘어릴 주제로 양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성장의 주 과제인 금융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현장에는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, 오영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,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, 의이엔 끼마잉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. 컨퍼런스 2일차인 오늘은 뱅크 4.0, 디지털 보험 등 금융시장 내 주요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